오늘 의노법과 성취를 하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류의 아버지지라, 만류 위에 계시고, 만류를 통일하시고, 만류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 시간에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오직의 믿음, 오직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실제적인 현장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에 말씀해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미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오늘도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며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만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가는 모든 곳에서 굉장히 다양한 현실과 상황과 환경을 마주보게 됩니다 그 앞에서 무엇이 들리냐? 자꾸 나의 마음의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또 주위에 사람들의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리들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내 기준은 이렇고 사람들의 기준은 이렇고 세상의 기준은 이렇고 이것들을 계속 접하게 된다는 거죠 이번 주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일어서는 그 순간에 분명히 나는 은혜 받았고 말씀으로 결단했다고 하는데 어느새 일주일 현장을 살아가다 보면 나의 믿음이 흔들리게 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24시간 365일 믿는 사람들만 만나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만 생활하면 아는 일일 것 같은데 덜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세상을 만나고 세상의 사람들을 만나고 부신자를 만나다 보니 또 설령 우리가 24시간 믿는 사람만 만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만 있는다 하더라고 문제와 갈등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시험이 저에게 오지 않는다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목사잖아요 신학교도 다니잖아요 다 목회자 후보생이잖아요 갈등이 없느냐? 계속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택한 사람들이 계속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고 뭐라 하느냐?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 생활 이만 단순히 어떠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또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의 만남, 오늘의 사건, 오늘의 환경, 오늘 나의 감정, 오늘 나의 선택 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바라봐야 한다 그래서 그래서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무엇을 믿느냐?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가 오늘 무엇을 고백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신앙 생활이 모든 삶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정확한 발판을 딛고 서 있어야 믿음의 발판을 딛고 서 있어야 하는 것이고 정확한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 말하는 거냐? 그래서 오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 사람 믿음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봤는데 이 사람 신앙 생활 굉장히 오래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고 봤는데 이 사람 예배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늘상 보였던 사람입니다 라고 했는데 어느 날 보면 사라져 계신 분 많고요 어느 날 보면 다른 데 가신 분 많고요 다른 데 가서 신앙 생활 열심히 하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라 어느새 신앙을 버리고 돌아서서 그냥 그렇게 계신 분들도 많이 본다라는 거죠 왜냐? 그분의 믿음의 기준이 그분의 신앙 생활의 기준이 오직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오직이 분명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기초가 기반이 분명하지 않는데 여러분 건물을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건물을 아름답게 쌓으면 쌓을수록 건물을 멋지게 쌓고 화려하게 쌓으면 쌓을수록 문제는 더 심하게 오고 문제와 상황 앞에 더 쉽게 흔들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믿음의 발판 위에 오직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주의 강담 말씀에서 가륜유다와 아리마데 요셉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가륜유다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의 자리에 있지 않아서 그런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헌신하지 않아서 이 사람이 양심적이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답이 없이 자기 기준에 따라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고 예수 앞에 헌신했다가 실망한 것이고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발견하여 나의 구조로 영접한 그 차이뿐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영원한 후회를 남기는 선택을 했느냐 언약의 성취를 하는 선택을 했느냐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하느냐로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아서도 아니고 헌신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예배 자리에 없어서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원의 성도님께서는 오늘 오직의 믿음 예수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이 성경적인 오직의 믿음 위에 굳게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도 가는 모든 현장마다 시의 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배경을 누리며 2, 3, 7 나라 살리는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다하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오직의 믿음입니다 5절에 보면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도 오직 한 분이시고 우리의 믿음도 오직 하나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은 세례를 받은 한 공동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믿음 없습니다 오직의 믿음을 오늘 다시금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인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유일한 주인,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한다라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수많은 주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이신 주님밖에 없으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오직의 믿음을 고백할 것을 날마다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왜 마땅히 우리에게 나는 너의 유일한 주인이고 너는 나를 유일한 주인으로 삼으라고 요구하십니까?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이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셔서 산자와 죽은 자 모든 사람들의 주님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열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삼으셨으니 너는 나를 유일한 주인으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사망과 지옥과 사탄의 권세를 꺾고 완전한 승리하신 만왕의 왕이 되셨기 때문에 너는 나를 주인으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 모두를 죽는 날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함께하시며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니 나는 너의 마땅한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하신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했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라고 믿음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단 하나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또 유일하신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히브리스 2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인이시며 또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졌다면 이제 그 믿음을 온전하게 이루실 그리스의 주권과 그 통치를 따라 충성하고 나의 삶 전체를 맡기며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오직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한 주님을 섬기고 한 믿음을 다 같이 고백한 그렇게 공회 앞에서 한 세례를 받은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힘써 원니스를 이유를 한 것입니다 이 본문 앞에 2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을 다시금 점검하고 다시금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다른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다른 것으로 구원받았다면 그거 의지하시고 그거 바라보시고 그거 붙잡으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거 말고요 오직의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 그 믿음을 선택하며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기도를 통해 주인 되신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며 가는 모든 만남과 현장 가운데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를 힘써 지키는 그렇게 증인으로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모든 것 안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에베서 4장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일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계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위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시는 절대주권자가 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다스리시고 유지시키시는 그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과 모든 사건과 모든 만물을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담아놓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따라 모든 것 위에서 모든 것을 통일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과 우리에게 오늘도 주어지는 모든 상황과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오직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는다 믿는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걸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에 주인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주인 됨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완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99.9%가 아니라 100% 믿으시길 바라고요 100% 믿으신다면 100% 인정하시는 거고요 100% 믿으신다면 100% 의지하시는 것입니다 단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맡기고 다 의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의지한다는 신앙의 고백으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나와 하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기도하면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저는 대표적으로 다윗이 떠오릅니다 이 다윗이 지은 시편들을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갔고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했는지 그의 기도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로 다윗은 정말로 다윗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기쁜 마음 자신의 두렵고 불안한 마음 낙신되는 마음과 같이 자기의 모든 마음과 모든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나누었다라는 거죠 언약계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너무나 기뻐서 찬양하며 시편을 지었고요 성준을 짓고자 결단했을 때 그 은혜와 그 준비하심에 감사함으로 기도했고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도망가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했고 사올의 손을 피해 굴에 숨었을 때 사올이 자기를 잡으려 집 앞에 당도했을 그때에도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진받은 그 승리의 순간에도 다윗은 모든 것을 기도했다라는 거죠 모든 사건과 모든 갈등과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과 나누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생애를 기록한 사무엘사 역대기를 보면 가장 많이 자주 반복되어 등장하는 말이 뭡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었되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래되 물어보았다라는 거죠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도로 질문했고 그렇게 되면 다윗이 어떤 별명을 얻었습니까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나의 뜻을 다 이룰 것이다 이 칭한 받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저희 와이프랑 연애할 때 많이 혼나고 많이 잔소리 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왜 너는 나를 내가 원하지도 않는 그 배려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여자분들도 많이 그런 거 느끼시죠 뭐냐 이것 때문에 저 진짜 많이 혼났거든요 뭐냐면 제가 상대방을 배려한다라는 어떤 이유로 저의 어떤 고민이나 저의 어떤 갈등이나 저의 어떤 무거운 짐들을 저 혼자 지고 저 혼자 해결하려고 저 혼자 안고 있는 거예요 선한 배려잖아요 선한 마음이잖아요 제가 못된 마음으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배려한다라고 안고 있는데 어느 날 그런 것들 나중에 이 사람이 알게 됐을 때 너무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도리어 더 힘들게 한다라는 거죠 이걸 저 어렸을 때는 몰랐습니다 말해줄 때도 몰랐습니다 지금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왜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려하십니까 여러분이 왜 하나님을 과하게 배려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나 우리의 배려가 전혀 필요하지 않은 전능자 절대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건 제가 짊어지고 갈 짐이에요 이거는 제가 해결할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좀 배려하면 안 되겠습니까 왜 그런 쓸데없는 고민과 배려를 하고 계시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거침없이 맡기시고 완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배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의 배려 전혀 원하지 않으십니다 다 모든 걸 가지고 나와 맡겨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그게 사랑이고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왜 그렇게 믿고 맡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만유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맡기는 건 자녀의 마땅한 특권이라는 거죠 제 딸이 첫째 딸 서유리가 이제 다섯 살인데요 다리 튼튼합니다 4층 그냥 올라갑니다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제 두 손 가득히 짐이 있잖아요 두 봉다리 그럼 양손 쥐고 올라가야 되겠죠 짐이 있는데 차에서 내린 주차장에서부터 저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아빠 안아줘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희 집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이에요 걸어 올라갑니다 그럼 안아줘야 돼요 알아 못하지 않아요 그냥 안아줘야 돼요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아요 안아줘 그럼 안아줘 오른손으로 안고 왼손으로는 그 무거운 장 두 개 어쨌든 세 개 들고 올라갑니다 4층 걸어 올라오면 한 2층, 3층 내면 진짜 너무 무겁고 힘들어요 사정하죠 서유라 이제 한 층 남았으니 올라가면 안 될까 절대 끄떡하지 않습니다 아니야 안 돼 안아줘 그러면 중간에 팔이 힘이 없는데도 덜덜덜 떨면서 사정사정하며 4층까지 저는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문 앞에 딱 내려놓는 겁니다 그때까지 올라갑니다 그게 자녀입니다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며 이 아버지는 내가 부탁한 모든 걸 다 들어준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절 설령 이렇게 질질 끌고 올라가도 끝까지 올려다 놓는다 이걸 믿기 때문에 거침없이 자기를 맡기고 나의 상황, 나의 상처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맡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자녀입니다 그게 자녀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거침없이 하나님께 맡기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율을 통일하신다 라는 이 말을 원어로 보면 무엇을 통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through all 모든 것을 통하여 즉 모든 걸 통해 계시고 모든 걸 통해 일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된 순간 기쁨과 성취의 순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실패와 걱정과 어려움과 고난과 가난의 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왜 나에게 안 보이십니까 왜 이 문제와 사건이 하나님을 가렸습니까 라고 질문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문제 가운데 계시고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일 강단통에서 지금까지 보아왔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 가운데 폭풍을 만난 제자들 그런데 그 폭풍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을 통해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제자들에게 드러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 말씀처럼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해서 그랬던 베드로의 그 낙심과 그 절망과 그 부끄러움 그 가운데 예수님은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도리어 베드로에게 평생 잊혀지지 않을 치유의 체험과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죠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님 바라보시고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실 때 나에게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건져내시며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 모든 열방에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드러내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12절에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 일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넘어짐과 우리의 실패를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을 살리시고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넘어짐과 우리의 실패로도 그들에게는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과 우리에게 주시는 충만함을 통해서는 어떻게 하실지가 더 기대된다라는 거죠 이번 주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사실적으로 미라클하게 인도하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바라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그 오직의 믿음으로 더욱 굳건하게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